오늘 말씀 10편 119편 말씀 오늘은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17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해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웃조리겠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말씀의 그 윤례와 규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라 그래요.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충고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죠. 성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구약, 토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격 66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느냐, 잘 깨닫느냐, 그걸 잘 깨달으면 즐거움도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충고자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17절 말씀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기록된 문자가 있죠. 이것은 알파벳의 세 번째 문자인 긴멜입니다. 이 긴멜은 숫자로는 3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3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알레세는 천지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마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페이트를 할 때 말씀이 없이 무음이셨다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마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마음물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더라.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소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소를 주라 신할 자가 없어요. 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 또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3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멜은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했어요? 창조를 할 때 몸으로 아무 말 없이 계실던 하나님 속에도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적과 표적이었어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를 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실 때에도 같이 하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진리인지 변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이십시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하신다.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눈이 열리도록 밝히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셨던 그분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일것을 일추조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 변호자라는 단어로 불려지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변호해? 예수님을 변호해. 더 나아가서는 나를 변호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거든요.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믿게 해주셔야 믿으니까. 그분이 알게 해주셔야 아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만큼 되어져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의 보증을 하시는 또한 변호자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기멜의 뜻은 뜻을 뜻은 이제 주다 처리하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다 처리하다 일으키다. 아니 뭘 주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으로만 주시죠. 믿음도 주시고 기름붐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개시형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마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 모든 마음물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립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내 생물을 볼 때 그 내 생물이 어디를 가든지 곧바로 가고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이 이끄는 대로 한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랍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모든 마음물 위에 자정하시지만 그 모든 마음물을 치료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이신데 믿는 모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이끄시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생명의 능력이지만 이 생명의 능력을 누가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또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 김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김매를 사용한 단어 중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가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엘이라는 단어는 기업물을 짜요. 기업물을 짜는 누구죠? 레이키 25장 25절에 기업물을 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 루키에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다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되살릴 수가 없는 모든 땅은 팔았어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를 위어서 그 땅을 이을 자가 없으면 그걸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그 기업을 다 되살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루키의 기록입니다. 보아스를 기업물을 짜라고 표현하는데 기업물을 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소망이 끊어진 우리. 이방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율법을 가진 자나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가 다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기업물을 짜요. 그런데 이 긴멜이라는 단어가 남자가 달려가는 것 같이 생겼다고 그들은 말해요. 긴멜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요도가 딱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달려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말했고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했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나가든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한 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그들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와 동행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진리도 구원이에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악을 심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뭘 나타내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구원과 심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 때 구원을 했지만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들이 나오는 길에 아말렉을 만났지만 아말렉의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을 당하는 건 심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죠? 어둠을 내어 쫓고 빛으로 임하게 하는 것. 어둠의 심판을 받고 빛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든 행동들은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시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들을 이 긴메르크는 어떻게 보냐면 사인은 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글입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긴메를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각은 이미 예수 크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과 접목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긴메를 하나님의 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은혜로도 보고 있는데 사랑의 행동으로도 보고 있는데 예수 크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한이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해서 건져준 은혜인 거죠.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룡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본 10장 34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긴멜 속에 있는 사인 검을 주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긴멜 속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이 담아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또 무엇을 말하죠? 겸손의 순종이라고 여러분들 말하시잖아요. 겸손의 순종. 그것은 자의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길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 긴멜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배우고 그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걸어가는 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긴멜 속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냐? 무엇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왜?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긴멜과 같은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의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지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두 길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긴멜 속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긴멜이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몇 개예요? 죄와 을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은 죄와 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긴멜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속에 이 말씀도 들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때 이것도 세 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이제 성취될 것을 나타나셨고, 왜? 예수님이 오실 모형으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태어나면서, 야곱으로 열두 이스라엘 집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7절로부터 21절까지, 김말로 시작하는 단어를 문장의 시작에 계속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김말로 나오는 단어를 첫 단어로 사용하는 그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후대하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주교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17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말했거든요.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살아야 한다고 할 때, 후대하여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후대하다는 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후대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생명이 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져서 나는 산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주실 때, 볼 수 있게 해주실 때,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후대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살게 되어지는,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이십형 기자가 김매를 사용해서 한 말은 나에게 생명으로 후대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생명으로 내가 이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내 심령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또 잘못하는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책망을 하는 선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생명을 가져야 산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마태봉 22장 32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산자가 되어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산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난 이미 산자야.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산자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하고 있고,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산자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자가 되어야 산자입니다. 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S급에서 출애급을 했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의심한 자들이 죽었어요. 불평불만한 자들이 죽었어요. 그 말씀을 10편, 78편, 22절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말을 했고, 순간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건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함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19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장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말은 호흡을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말은 호흡과 함께 나와야 말이 되어져요. 노래도 호흡이 나와야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석을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야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실 때, 내 안에 반드시 주의 말씀과 그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이 말이죠. 매일의 삶 속에 매일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는 세상의 길을 가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를 붙잡고 가느냐, 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책망을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 없어서 구하지만,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시 없어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바로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인 이 말씀이,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신과 이끌림을 따라서 살 때, 내가 생명을 가진 자, 산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서,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산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무엇을 원해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오픈이라는 단어가 또 김매를 사용해서 쓰는 단어. 갈락라는 단어예요. 눈을 열다. 눈을 열어. 오픈.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인 이 율법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고 와서 물을 때에, 그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 어땠어요? 그 소리 듣고도, 그걸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지켜 순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눈이 열려야, 이 십자가의 그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율법도 사랑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고륵한 법이고, 선한 법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율법은 이제는 가치 없는 법, 율법은 두려운 법, 율법은 나와 상관없는 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한 분만, 나의 구원으로 믿는 자가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줄줄줄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도 외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돈이, 명예가, 자식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속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정말 십자가의 그 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다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령 때의 그림을 일컬을 수 없어요. 안식일을 당연히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안식인,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을,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명히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는 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뭘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다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지혜와 개시의 영.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것을 밝히 아는 눈이 열려서, 믿음이 생겨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가 뭘 구했어요?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후대해서, 나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줘서, 내가 영이 살아나야, 산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 눈이 열려야, 풍성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이롭고, 그 놀라움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그래서 입에서 저절로 뭐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끝부분에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내가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낙은 애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낙은 애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예요. 낙은 애.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낙은 애가 되었다는 걸, 바벨론에서 낙은 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노예살이죠. 그러니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이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낙은 애의 삶에서부터,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 것 같으나, 이에 소망은 예루살렘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원학적. 하지만 더 우리가 원해야 될 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더 소망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자여. 오직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만큼 그분을 찾고 구하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느냐의 만큼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사는 나그네 삶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나도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요. 가면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쭉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든, 어떤 나그네 삶을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초점이 그 영생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원하는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레이지파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레이지파들은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십의 일을 받아 먹고 사는 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말하시죠? 제사장. 제사장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게시록 10장 5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니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가 레이지파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 안에 속한 예수님의 후손, 자손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려고도 생각도 마세요. 우리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소를 섬기는 것. 예수 그리소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뭔가 이 땅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오직 그 하늘에 초점을 두고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뭘 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예수 그리소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라.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나그나여 갔다 외국인 갔다 라고 사는 거. 제가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나그나여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뭔가를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항상 어딘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킴멜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래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 두 절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또 보시냐면 사람의 각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악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그네로는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진해하고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내가 의지할 단 하나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20절의 김멜 단어 나의 영혼이 부셔졌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의 귤의 판단들을 항상 사모하러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먼저 사용했는데 한국말 번역은 다른 게 먼저 나오죠. 이 심령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싶은 사모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심령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나를 그 귤에 들러서 다시 세워 주어서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만큼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그럼 구하십시오. 참으로 구하고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가 아니라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교만을 행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3작 18절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교만한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떠나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주의 계명을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긴멜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들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모든 걸음걸음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돼요. 3원 18장 11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거. 교만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진 거. 육체의 정력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을 때 못 견뎌하는 자존심. 다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자예요.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능력 주지 아니하면 또한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 아찌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교만을 내 쫓는 사람이에요. 교만을 내쳐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치세요. 이와 같은 자들. 바로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주의 교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교만을 내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 영혼을 거스른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교훈들을 지키게 되어주는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받는 수치를 멸치를 떠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죄의 수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길갈 수치가 굴러가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레를 했어요. 수치가 굴러갔다는 단어의 의미인 길갈 이 길갈에서 바로 할레를 행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얻을 모든 그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의와 그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그 말씀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어 주의 중은 주의 윤리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아무리 통치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을 초연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인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통치자가 비방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건 뭐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걸 말해요.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말씀만이 나의 충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생각도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손도 움직이고 내 발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아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17절에 이가 말한 그 김멜의 단어처럼 나를 후대해 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그네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깨졌고 무너졌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들이 올라올 때 이걸 다 내쳐서 떠나가게 하고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21절까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김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님 나를 후대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눈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르쳐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이제 그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얼만큼 애통하는지를 말하고 주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치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 눈이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는 모든 길에 사랑의 행동을 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과 심판이 있는 길에서 항상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오시고 그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시가 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크리스로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그 형상으로 피저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우리의 육체의 청력을 달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겸안한 것들을 다 내어줬고 오직 예수 크리스로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창망자가 되어져서 늘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며 어떤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피방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말씀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모든 멸시와 천대에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로 안에서 주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장 나라의 권세와 그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와 캐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얻어진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에 풍성한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여 이끌림을 받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립니다 아멘